Q. 매우 일요일 일요일 안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안 해요 일요일이 시간 나면 켜보도록 할게요 저희 처음에 싸움 한번 해요 벤트도 있으니까 항배옵소 주시고 완전 끌렀다 꽤 빠졌어요 메리시가 있네 트레이서 다운 로드 그레 빠졌고요. 로드다운 메이메이메이메이메이 겐지 반사 빠졌고요 정면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요 힐 좀 x2 코 쪽으로 들어와요 코 쪽으로 안 돼! 오오.. 나이스 안정적인 착지 아이고.. 좋았다 내가 코점으로 들어오세요 코점으로 아 에너지 너무 못 채웠는데 나 정면으로 밀고 들어오겠네요 겐지 반사빠졌고요 트레임 똥 좀 부시서 트레이서 노궁 호그 궁 메르시 페일 메르시 페일 메르시 땅 빼야겠다 와 트레임 입 잘하신다 이거 바로 들어가자 트레임이 그냥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들어가자 어 들어가주세요 트레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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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에 빠졌어요 겐지 티타임 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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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호그 살려줘요 도망갔어요 이것도 도망갔어요 내 의지는 꺾이자 멜치 이하수가 없네 트레이서 웰킹 빠졌고요 겐짓 트레이서 공 살려줘 살려줘 아이고 아이고 아 겐트가 너무 혼잡하게 만든다 따로 가지 말고 같이 가자 예이 미쳤다 아 메르티 진짜 됐어 트레이서 웰킹 빠졌고요 아 트레이서 개피 이거 거점으로 가야되요 아이고 트레이서 다운 트레이서 다운 트레이서 다운 똥저보시사 겐지궁 메이 다운 트레이서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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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아이고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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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죠 괜찮죠 상대 메르시 궁도 아직 없어가지고 트레이서 오른쪽으로 트레이서 트레이서 역캠 빠졌고요 역캠 빠졌어요 아 들어오겠다 애를 정면으로 들어오겠어 힘쓸 때 힘쓸 때 팡벽 한번 치네요 아 나 죽겠는데 팡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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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메르시 다운 방벽 뚫이고 싶은데 힐킬 먹으러 갔어가지고 저거 로드오 개피 로드오 개피 나이스 오케이 트레이서도 다운 저희 폼으로 한 번 막으면 될 것 같아요 궁극기가 준비된다 아이고 안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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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호그 그립 조심하세요 정면 메르시 트레이서는 옆으로 들어왔고요 똥 좀 부시서 아 나온다 이거 짤리는데 이러면 590 아이고 메이피 메이피 나이스 아 아 메르츠 와우 어 비벼요 모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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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 빡쳤어요 로드오그 정면밖에 로드오그 안되지 안되지 보배해야지 비벼야돼 비벼야돼 석양 정면 아이고 궁극이 쿠퍼인데 아 좋았음 좋았음 좀만 버틴 좀만 버틴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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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돼 어 메르시 잘한다 아이 아깝다 이거 제가 백을 해야겠어요 전인 무조건 남는거 할게요 빙빙거리는? 아닌데? 똑같이 메이가 할까? 저쪽도? 내가 왔어요 4 3 2 1 2 2 2 2 2 2 3 2 2 2 2 2 2 2 3 2 2 3 3 3 3 3 3 3 4 4 4 3 4 4 4 4 4 4 4 4 4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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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5 5 6 5 5 6 5 5 5 5 5 5 5 5 원숭이가 들어왔어요 원숭이 빡쳤어요 똥쪽 부위있어 메이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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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도 썼어 쳐도 썼어 아 이거 잘못 졌다 석양 오른쪽 오른쪽 거점 점격 중 거점으로 가죠 거점으로 백크리 개피 오케이 나이스 트레이서 소리 계속 들리는데 오 트레이서 땅 원숭이 원숭이 죽었구나 오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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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요 정면 맥크리 아이고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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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맥크리 메르쉬다 윈선다 오케 트레이서다 오른쪽 맥크리 나이스 나이스 코브 따자 뭐야 정면으로 들어와요 애들 똥쪽 부위있어 아이고 나 죽는다 아니 로드x2 로드x2 트레이서 안녕하세요 안녕 어 아 의 아 메르시가 왜 이렇게 안 죽지 메르시가 너무 잘 숨어있는데 생존도 잘하고 에이 에이 자 장벽을 윈스턴님한테 주세요 여캉 빠졌어요 들어있어 로드궁 로드궁 저기야 저기야 오른쪽 트랙컷 트랙컷 나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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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 잘랐어 트랙 잘랐어 맥크리 다운 오른쪽에 로드워그 그래 빠졌어요 메이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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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궁 썼어야 되는데 아 나 궁 악기 줘 메르시 메르시 오케이 메르시다 메르시다 살렸어 잠깐 문제가 생겼네 메르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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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궁 바로 박을게요 들어오기 전에 메르시 포함해서 잡아봐야 돼요 안그럼 필요 없 쓸모가 없어요 예이 메르시다 메르시만 묶을 생각해요 그냥 딴 하란 필요없어요 아 이건 왜 이렇게 빨리 썼어요 타월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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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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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거점에 들어와 있고요 겐지 개피 메르시 궁 썼어요 겐지 따와 파라마 파라마 적으로 막아놨어 오케이 나이스 성조 상따치 성조 상따치 지금 3195인가 아 몰라요 3195만 3195만 이거 근데 제 생각에 여기는 이제 힘들 거예요 팔아있어 팔아 뜰테니까 아예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죠 메르시 내려야되지 않아요? 어 제가 잡을게요 일단 오른쪽으로 가야죠 합총으로 잡을게요 제가 봐라 그렇게 껴 입으면 죽지않아? 네 아 나 이렇게 아 아 날 갈 줄 몰라 화이팅 화이팅 오른쪽으로 다리 말고 오른쪽으로요 예 파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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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는 전부 정면 겐지 반사 빠졌고요 아 겐지 원숭이 다운 팔아다운 팔아다운 나이스 겐지 겐지 거점 들어와있는거 반피 와우 킬 어 뭐야 너무 찼네 이거 메이 빼야 메이 힘싸움 누르니까 리퍼라든지 맥크리라든지 있어야겠는데 아 저기 메이 뺐구나 네 상대는 힘싸웡하고 있어가지고 맥크리 파라 이거 원숭이 들어온거 원숭이 있다 아 그랩 잘하네 메르시다 오케이 메르시다 원숭이 이거 뭐야 로드호그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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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너무 잘 꺼네 얘 원숭이 원숭이 시킬 George 파라 어떻게 오케 메르시다 파라 뒷쪽에 저희 팀 뒤쪽이 오른쪽이 있어요 어 파라 너무나 아프다 파라 일단 뒤쪽에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컷! 겐지 컷! 겐지 컷! 겐지 컷! 아.. 여기 탈이 좀 탈이 좀 아 1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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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 그래 빠졌고요 겐지 개피 겐지 따 공원 파라 2 빠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보고있어 보고있어 아 나 에너지 채워야되는데 석양 오른쪽 아이고 파라 왼쪽에 떴어요 원숭이 들어왔고요 저희 수 딸려요 지금 알았어 궁 많이 뺏다 궁 많이 뺏어 로도 궁 궁 뺏었고 맥크리 궁 뺏고 파라 궁 뺏고 파라 궁 뺏고 파라님 궁 몇이에요 잘했니? 50퍼용 너무 못 채웠어 파라 낙타 조심 겐지 겐지 들어왔어요 파라 궁 궁 뭐 쐈어요? 원숭이x3 원숭이 빡쳤어요 메르시 먼저 메르시다 원숭이 겐지공 거짱하네 겐지 반피 나이스 팔아필 어이구 나이스 팔았다 한번 잘 묶어볼게요 중력차탄으로 석양 오른쪽 또 오른쪽 또 오른쪽 오른쪽 쐈어요 죽었어요 원숭이 점프갖고 오케이 나이스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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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있는거 겐지 다리쪽 다리쪽 적팀 힐키드인데 겐지 필드 어깨 나이스 트레이서 아 나이스 어이구 아 점점 내려가 어깨 아파 갑자기 맥 개모습 오른쪽부터 되잖아요 맨 오른쪽부터 어이구 체낙타 할까? 체낙타 한번 해드려도 돼요? 됐죠? 여기서는 네 체낙타 하는것도 되죠 무조아 콜 잘해줄게요 예 근데 왠지 여기 맥크리하면 제일꺼같이 로드호그랩 빠졌고요 맥크리 왼쪽으로 맥크리 다운 파라 반피 아잘못 아잘못쫓다 어? 근데 사셨네? 파라다운 밀고 들어가서 잡죠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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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되요 나이스 어? 맥크리 컬 담았어 아 이거 에임좋아 저 투어 났어요 아 리퍼 개피 자리야 주는실도 없고요? 어 살려줘 예 살려드렸습니다 리퍼 오른쪽 리퍼 그램 없고요 아 리퍼란다 얘 그램 없고요 어 파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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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필 어이 메르시 로드호그 조심 파라 꺼 파라 꺼 자리야 에너지 엄청 많이 찼어요 자리야 에너지 백백백백백백백백백 자리 자리야 자리야 포장아 오케 나이스 파라 계속 잡어 웬만하면 위스터님한테 아니 나 갱신님한테 달아야겠다 공급기 충전중 너 그런지 모르지만 포장아 로드호그 나 끌려온다 로드호그랩 없어요 파라 오른쪽 우아 정기춘 정기춘 죽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로드호그랩 없고요 석양 오른쪽 저희 거점 오른쪽 사바 사바 나이스 사바라고 너 추월로 왔거든요 예 중력차탄 95% 이겼어 이겼어 딱 빨려 들어가라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거점 트릭애피다운 백더 가자 가자 고점 벗긴다 고점 고점 어 고점 백더 누구야 리포 백더 왔었어 보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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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 지리기 최고의 플레이 영웅이 일어나서 메르티 먼저 알짱거리는 메르시 먼저 아 자축 응? 저 아니에요 아 저 루슈 중 한 번에 뭐 다른 팀으로 만나기게